이 가상화폐가 얼마나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패닉상태의 지금 직면에 있을 겁니다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가 그나마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가상화폐에 비하면 얼마나 안전자산인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실체를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860만 원인데요 제가 예측해 드린 것대로 정확히 천만 원이 깨지면서 오늘 패닉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 구간이나 지금 천만 원을 깨지니까 아무 구간이나 매수 들어가시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절대 본인 신상에 이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방송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먹잇감이 되면 안 된다 꼭 명심하시고요 아직도 추가 하락장은 더 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미 가상화폐에 전종목 예측정보 비트코인의 급락장은 끝나지 않았다 1차 마지노선은 얼마다 라고 제가 조금 전에 녹음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아마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공개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제가 비공개를 해놨고요 이것은 워낙 안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저로 인해서 투자원금을 상당히 보존을 받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득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라고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받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기 보시면 500탄 모음집이 있죠 이 500탄 모음집의 맨 밑에를 보시면 100만 원 갖고 10억을 이거는 지금 10억이고요 이거는 중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도전을 한 겁니다 1년 동안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2016년도 6월 2일에서부터요 자그마치 1년 동안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1년 동안 정확히 1년 동안 제가 단타를 친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미 2200만 원일 때 제가 천만 원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이미 누차 여러분들한테 경고장을 알려드렸고요 그러니 위험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나마 안전자산인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셔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지식이다 금융은 지식이 돈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2016년도 6월 2일에서부터 100만 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원금을 여기서 번수익금 갖고 투자원금을 점점점점 늘리면서 10억을 버는데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무한도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65일을 정확하게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2016년도 6월 24일날 여기 3만 6천원 가량 손실이 있죠 자 이날은 제가 유로연합이 영국이 유로연합에서 탈퇴를 하는 날 엄청나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의 화렴 점점으로 저만 아는 전부 다 빨간색이니까 저만 아는 좀 찍어야 될 거 아닌가 파란색깔로 이렇게 해서 제가 3만 6천원을 화렴 점점을 찍었습니다 이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주식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투자자는요 모든 투자자는 매일 돈을 벌고 싶죠 매일 초단타를 쳐서 현금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 거 이건 모든 투자자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신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다 전체가 다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투자는요 주식이든 선물옵션이든 가상화폐든 여러분들 지식이 바로 돈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하셔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식에다가 투자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요 훗날 저처럼 이렇게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평생 직장입니다 이 직장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타인한테 구속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퇴근할 필요도 없고요 월세 내릴 일도 없고 보증금이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지금 직장 퇴직 하시고서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체인점을 하든가 체인점을 하든가 흔하게 치킨집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미련한 투자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인건에 나갈 일 하나도 없잖아요 나 쉬고 싶을 때 얼마든지 쉬고 뼈 빠지게 일하지 않으셔도 이런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 이제는 평생 직장이 아니다 꿈의 직장은 바로 이 금융시장입니다 이 지식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가요 자그마치 1년 동안 제가 수익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겠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을 보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1년 동안 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을 해서 2016년도 6월 2일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7년도 6월 아 7월 30일인가요 7월 30일날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이후로 그러면은 투자를 안 했냐 투자 안 한 거 아니죠 종합주가가 급등이 오는 시절이 오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이제서부터는 1년 동안 이 근거 자료가 다 끝났으니까 6월 30일까지죠 자그마치 365일입니다 근거 자료를 다 만들어놨으니 지금서부터는 초단타 치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 무한도전이 단 하루 손실난 것으로 마무리가 떨어지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요 두 가지죠 중장기 투자 그리고 전업투자 매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자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계좌를 두 개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계좌를 두 개로 운영을 해서 하나는 중장기 투자 그 다음에 매일 이렇게 번수익금 갖고 일부 전업투자 하는 비용을 점점점 늘려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부 번수익금은 중장기 투자 계좌로 계속 돈을 빼놓는 거죠 빼놓고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지식을 다 겸비를 하시면 삼성 이건희가 절대 부러울 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이렇게 100만원 갖고 10만원도 벌고 70만원도 벌고 30만원도 벌고 20만원도 벌고 10만원도 버는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세상이 다 내 것으로 보이죠 자 이 두 가지 기술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6월 30일날 마무리를 짓구요 여기 보시면 주식 전업투자가 있고 중장기 홀딩 수익이 있습니다 붉은 태양 제가 중장기 투자로 이제 들어간 거죠 6월 30일날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서 중장기 수익률을 2018년도 1월 27일날 제가 계좌를 다시 공개를 또 2차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 1편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매해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다 매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100개에서 120개다 많을 때는 150개가 나오는데요 그런 종목을 싹쓸이 하는 겁니다 돈이 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이 지천에 깔려 있다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 천원짜리 이렇게 바닥에 돈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나는 5만원짜리만 죽고 만원짜리는 지천에 깔려 있는데 안 죽겠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되는 종목은 싹쓸이 하는 거죠 자 1편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2편 자 보시면 519% 12% 일부 이렇게 손실 나는 것도 있고요 손실 나는 거는 이건 저는 단 한 번도 제 종목을 매수해 놓고 손실이 난다고 해서 손절 안 칩니다 왜? 지금도 대박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손실이 나면 이건 초대박이죠 왜? 돈이 되는 종목이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이런 확신 자 2편의 수익률 중장기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자 이 중에서 2% 3% 이런 종목은요 이제 진입한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리고 500% 그 다음에 90% 100% 이런 종목은 진입한지 1년 넘은 거죠 자 3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태양 주식 10억 벌기 홀딩 주익률 3편 보시면 자 38%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95% 87% 170% 323% 435% 자 195% 125%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약 45개 정도 종목 됩니다 45개 5편이 있으니까 40개만 잡아도 200개가 넘죠 종목이 자 200개가 넘습니다 돈이 되는 종목은 싹쓸이 하는 겁니다 한 240개 정도 되겠네요 작년에 2016년도 약 한 120개 그 다음에 2017년도 약 120개 그리고 올해 뭐 한 10개 정도 지금 신규 진입 들어갔습니다 자 붉은 태양 장기 홀딩 수익률 4편 200, 199%, 125%, 65%, 46%, 138%, 124% 자 204%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편입니다 이제 곧 5편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편 167, 158, 50, 100, 109% 그 다음에 63%, 148%, 234%, 110%, 207%, 5편입니다 5편 그 다음에 6편 이제 마지막이네요 6편 148%, 110%, 207%, 234%, 177% 이렇게 해서 한 250개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잡아서 50개 잡고 5, 6, 2, 30 여기에서 나머지 대충 한 몇십개씩 이렇게 빼면 약 한 250개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매년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항상 100개에서 120개다 그래서 돈이 되는 종목은 제가 다 싹쓸이 한 겁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은 매일 열심히 일하셔서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 수익률이고요 뭐 간단하게 이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실전 수익률입니다 자 최근에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대박주 83탄인데 여기 보시면 2018년도 1월 31일입니다 1월 31일 306%죠 IGC 시스템 이거는 실전 계좌입니다 실시간 잔고창이잖아요 해서 306% 자 그리고요 대박주 83탄이라고 있는데 이 대박주 83탄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약 13명 정도가 매수를 했는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여기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실전 수익률입니다 자 대박주 83탄 원땡땡님 127% 이렇게 해서 83탄이 이번에 상한가 종목을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우땡땡님 135% 그 다음에 기땡땡님 130% 그리고 초땡땡님 126% 그리고 초땡땡님 127% 자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드릴 텐데요 자 원땡땡님 상한가 쳤습니다 해가지고 126% 자 83탄입니다 그 다음에 랑땡땡님 자 113% 랑땡땡님 대박주 83탄 상한가 인증샷입니다 해가지고 실시간 잔고창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지땡땡님 자 29% 오늘 상한가 종목이 있어가지고 올립니다 라고 해서 29% 그 다음에 초땡땡님 126% 상한가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126% 그 다음에 154% 지땡땡님 이 수익률 이 중장기 투자하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요 기땡땡님 기땡땡님 상한가 올리나요? 기땡땡님 해가지고 상한가 공개됐고요 그 다음에 우땡땡님 다 이거 다 똑같이 83탄입니다 자 우땡땡님 상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134% 이렇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다 일일이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창에 붉은 태양 500탄모음집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매해마다 100개에서 120개를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 수익률이 이 엄청난 수익률이 바로 여기에 공개가 일부되어 있구요 많은 종목은 4000% 4600% 2200% 1200% 1300 1000% 그리고 그리고 이 밑에 쭉 보시면 자그마치 500탄 모음집이 여기에 1000%짜리 550%짜리 1000%짜리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매해 100개에서 120개 추천을 드린 이 수익 근거자료 이 근거자료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시라고 하는게 아니라요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몇개라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실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큰 희망이 샘솟게 될 것이다 저희 카페 찾아오셔서 이미 말은 많이 오른 종목을 매수하는게 아니라 여기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여기를 보시면은요 1000%를 예측하고 있는 종목 1000% 예측하고 있는 종목 1000% 예측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서 바닥주가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단 한 종목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셔서 매달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매일 몇만원씩 일당을 받는 돈으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열심히 4천만원을 종잣돈으로 또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또 몇년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2억 4천이 24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드리는가 지금이라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큰 실패를 보신 분들은요 낙담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전화번호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구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게 유튜브 동영상이다 그러면 바로 밑에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링크 주소가 바로 동영상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십시오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실 분은 네이버 검색창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가 최고 상단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제가 힘 닿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통째로 바꿔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고통 au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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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